당시 대검 반부패 강력보장 신분으로 조국 전 전관 수사 담당자들하고 단톡방 만들어서 관련 내용을 수시로 공유했다. 그때 단톡방 이름이 JK였습니다. 조국을 뜻하는 것으로 유추가 됐죠. 그 당시에 하루 밀리더라도 차라리 무리스러운 쇼라는 걸 보이는 게 이런 메시지가 있었고 그 당시 이게 수사 기소 시점을 조율해서 대검이 여론 대응을 기획하는 대화이다. 이런 게 유추가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는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바로 폭파가 됐고 그런데 나중에 이건 또 여론 파악용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고발 사주 또 단톡방이 있었어요. 카톡 수사 개입 정황이 고발 사주 사건에서도 나왔는데 그 당시 한동훈 후보자가 포함된 기획 단톡방 의혹이 제기됐어요. 그 당시에 윤석열 당시 총장, 후보자, 권순정 당시 대검 대변인,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 수십 통의 통화와 단톡방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45회, 30회. 그리고 그 다음 날에 2020년 4월 3일 김흥 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가 손준성 보냄이라고 표기된 텔레그램 메시지로 범여권 인사 등에 대해서 고발장을 조성은 씨에게 전달했습니다. 누군가 사주를 받은 고발장이 접수되기도 전에 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에서 한동훈 후보자가 대검 수뇌보와 단톡방에서 수많은 대화를 나눈 것이죠. 이것도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 시기의 후보자는 부산고검 차장검사였는데도 불구하고 사건에 전혀 개입할 수 없는 위치인데 이 무렵에 3개월간 윤석열 당시 총장하고 2330회 카톡을 했고 심지어 배우자인 김건희 씨와도 332회 카톡을 주고받았어요. 당시 카톡에 대해서 윤 총장 재직 중 윤 총장과 연락이 안 돼서 윤 총장 배우자 등에 통해서 윤 총장과 연락을 했던 것이다.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이런 변명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한테 통할 것이라고는 후보다도 생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 높으신 검찰총장 배우자하고 300건이 넘는 카톡을 주고받을 수 있을지 아무도 이거를 다 너무나 우아하게 생각하고 있겠죠. 그리고 이 수사가 정황에 따라서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로 각각 입건을 했었죠. 후보자하고 손중성 정책관은. 다음에 본인이 연루된 심지어 본인이 연루된 검언유착 사건까지 또 개입을 합니다. 검언유착 사건이 보도된 직후인 2020년 2월부터 총장, 후보자, 권순정 당시 대검 대변인, 손중성 수사정보정책관. 수십 통의 통화와 단톡방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45회, 30회. 그리고 그 다음날에 2020년 4월 3일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가 손준성 보냄이라고 표기된 텔레그램 메시지로 범여권 인사 등에 대해서 고발장을 조성은 씨에게 전달했습니다. 누군가 사주를 받은 고발장이 접수되기도 전에 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에서 한동훈 후보자가 대검 수뇌보와 단톡방에서 수많은 대화를 나눈 것이죠. 이것도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기에 후보자는 부산고검 차장검사였는데도 불구하고 사건에 전혀 개입할 수 없는 이치인데 이 무렵에 3개월간 윤석열 당시 총장하고 2330회 카톡을 했고 심지어 배우자인 김건희 씨와도 332회 카톡을 주고받았어요. 당시 카톡에 대해서 윤 총장 재직 중 윤 총장과 연락이 안 돼서 윤 총장 배우자 등에 통해서 윤 총장과 연락을 했던 것이다.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이런 변명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한테 통할 것이라고는 후보다도 생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 높으신 검찰총장 배우자하고 300건이 넘는 카톡을 주고받을 수 있을지 아무도 이거를 다 너무나 우아하게 생각하고 있겠죠. 그리고 이 수사가 정황에 따라서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로 각각 입건을 했었죠. 후보자하고 손중성 정책관은. 다음에 본인이 연루된 심지어 본인이 연루된 검언유착 사건까지 또 개입을 합니다. 검언유착 사건이 보도된 직후인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통신내역 보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하고 매일 여러 차례 통화를 하고 카톡도 200여 건을 주고받았어요. 그 당시에도 부산고검 차장이었죠. 그런데 당시 법무부 훈련 검사윤리강정에 보면 검사는 사건 관계자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으로 접촉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이 당시 검찰총장이었는데 사건 터지자마자 사건 관계인인 후보자와 매일 통화를 하고 카톡을 주고받았어요. 후보자님. 지금 온 국민으로부터 한동훈 후보자님이 윤석열 당선인과 가장 영향력 있는 사이고 그런 여론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후보자가 지금 이것들을 제대로 우리가 검언유착 사건을 제대로 못 밟힌 것은 휴대폰 포렌식을 한동훈 후보자가 거부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폐가 됐죠. 그리고 주요 사건이 있을 때마다 카톡을 통해서 수사에 관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한 걸로 의심이 되는 상황이 너무 많아요. 한상이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하는데 공동대표인데 휴대폰 문제 포렌식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한동훈 후보자가 지금까지 수사 과정에서는 자기부지금지원칙에 의해서 보호를 받았다. 그러나 적어도 공직 후보자가 돼 공직을 맡으려고 하는 순간에는 모든 의혹들을 풀어야 할 책임이 후보자에게 있다. 수사 때와는 전혀 다른 국면이니까 진술 거부권이나 방어권이라는 논리가 들어갈 부분이 아니다. 즉 고도의 도덕성을 시민단체에서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후보자님 이렇게 검찰 간부였을 때 사적 경로 통해서 대통령 후보자 배우자하고도 연락을 사적으로 그렇게 나누셨는데 대통령 배우자가 되면 카톡을 하겠습니까? 텔레그램으로 하겠습니까? 질문하신 건가요? 답변하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지금 이 질문에서만 빨리 답변하세요. 왜 제가 하는 데 묻고 계세요? 제가 특별히 영분이 될 분하고 연락할 일이 없습니다. 그때는 뭐라고 왜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330회 카톡을 왜 주고 받았어요? 300회라는 것이요. 하나하나 한 줄 한 줄이 생긴 것이거든요. 그래요 좋아요. 무슨 말 했습니까? 몇 달 많지 않고요. 무슨 말 하셨어요? 당시에 제가 부산고검 차장이었지만 조국 사건, 이재용 사건. 그걸 왜 검찰총장 배우자고 합니까? 아닙니다. 총장하고 연락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서 한 겁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라는 건 다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죠. 가만히 계세요. 그만. 알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선실세가 있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상 초유의 탄핵을 당했습니다.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반헌법적으로 국정을 농단했기 때문에. 민정비서관을 없애야 된다. 없애겠다. 민정비서관 역할이 뭡니까? 공식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대통령이 보고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없애버리면 국민을 어떻게 사찰하는지 알 수가 없죠. 국민 인권 침해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감시할 수도 없고 알아낼 수도 없습니다. 이거 다 걱정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국민들이. 이 비선실세 존재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다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 온 국민이 나가서 촛불 들고 싸워야 했습니다. 국정농단의 참혹한 현상, 민주주의가 파괴된 현상에 대해서 온 국민이 그렇게 고생을 했습니다. 검찰총장 배우자랑 공적인 일을 카톡으로 나누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도 떳떳하게 대답을 하시는데 대통령의 배우자가 되시는 분하고 안 그렇게 하신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비선으로 연락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지금 있냐고요.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뭐가 사실이 아닙니까? 지금 태도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대표가 뽑아둔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입니다. 국민의 대표,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자리예요. 검찰이라는 조직을 위해서 일하는 자리가. 답변은 다시 드릴까요? 잘 새기겠습니다. 뭐라고요? 잘 새기겠습니다. 비꼬는 겁니까? 제가 잘 새겨졌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왜 그러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답변은 하라고 하죠. 제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찍기 때문에 주신다고 하고. 바쁘고. 조심하세요. 제 질문이 웃깁니까? 네. 왜요? 왜요? 아니, 국회의원님께서 하느냐에 대해서 명칭하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됩니까? 자, 이수진 의원님. 박형수 의원님. 이수진 의원님, 질문 정리해 주시고요. 박형수 의원님, 질의 중에 다른 청무위원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언동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압축해서 해 주십시오. 몇 가지 있었는데요. 제가 당시 윤 총장과 카톡을 했던 것은 당시 제가 대체 불가능한 업무를 부산공원에서 계속 수행 중이었고요. 조국 사건이나 국정농단 사건이라든가 이재용 사건 등을 계속 수행 중이었기 때문에 매일 보고가 필요했고 그 보고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당시 총장 3호를 통해서 연락한 적이 있었을 뿐입니다. 상식적으로 당연히 그게 맞는 것이고. 그리고 300건, 300건 이렇게 많이 돌아갔는데 그건 한 줄 한 줄 센 것이라서요. 몇 달 동안에 그거 몇 번 안 됩니다. 대화 몇 번 해보면 그거 100번 금방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알아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백혜련 의원님께서 재작년에 2019년에 말씀하셨던 것은 당시에 저랑 같이 수사를 하는 수사 라인끼리 모여서 다 카톡을 만든 것이 뭐가 잘못이라는 건지 저는 아직도 잘 이해가 안 가고요. 소위 말하는 손준성 당시 정책기획관하고 권순정 대변인하고의 카톡도 대검의 핵심 간부들하고 제가 가까운 사이니까 카톡방을 운영할 수 있죠. 저도 평소에 여러 가지 카톡방을 만들었다가 깨고 만들었다가 깨고 하는 건데요. 그리고 포렌징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면 그 사건은 실체가 없는 것도 이미 명확하게 확인돼서 친정권 검사들로만 만들어진 수사팀 3개에서 15번에 걸쳐서 무혐의를 냈던 사안은 결국은 무혐의 결정이 난 사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서 공작을 했던 사람이 이제는 책임을 져야 될 때지 아직까지 그런 거 다 상관없이 아직까지도 휴대폰 내놔라 얘기하는 거는 저는 사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문회 중에 청문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각별하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고 청문위원 질의 중에 정말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운동은 삼가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